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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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걸소동! 프랜키 뭐해? 누구? 으악! 아이쿠! 아, 앞에 안 보인다! 어머, 문이 열렸네? 어딜 도망가려고? 큰일 났어 뭐가? 벌꿀이, 벌꿀이 없어 니가 다 먹었으니까 없겠지? 나도 먹었어, 그치? 그이구, 자랑이다 잠깐! 왜? 재밌어 보여 뭐? 저기, 프랭키 어? 꿀 좀 따줄래? 내가 왜? 니가 다 먹었으니까 니가 따와야지 프랭키는 벌꿀이 난무서워하는 용감한 곰이잖아 그럼 부탁해 구왕, 꿀 따라가자 우와, 뚜의 칭찬에 프랭키가 직접 꿀을 따러 가네요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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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무서워? 아니, 안 무서워 적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꿀이다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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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근데 저걸 어떻게 따지? 내가 따올게 잠깐만 왜? 그냥 따면 벌들한테 또 쏠 거야 에헤 흠, 맞다 아, 꽃으로 벌들을 몰고 가네요 아, 프랭키는 타잔처럼 나무줄기를 타고 날아가 벌집을 따래 하는군요 큰일 날 뻔 했네 아? 아아아아아아아아... 흠! 하!! 아! 으 으 으... 으 으 으 ö... 으 chrome 오오오 연기 으 으으 voir 으한대형 으이 hab 아아아강!!! 뿜 대 répond 5m 음 음 음 음 음 으아ocar아 으아아쮿ох 으아아하 하 hjäl held 으아악 하 하 하하 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왕도 얼굴이! 구왕기도! 어? 왜? 꿀이! 꿀이 없어! 저런! 호수에 빠져 꿀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네요. 프랭키와 친구들! 바... 어? 꿀은? 뭐야? 비었잖아. 어? 물에... 물에 빠져다 녹았어. 꿀 따는 거 어렵지? 아니, 저... 잠깐만! 봐! 이제 꿀 많아! 뭐? 우리 치즈랑 콩콩이네 꿀이랑 바꿨어. 정말? 감기 걸렸어? 내가 꿀탑 만들어줄까? 우와! 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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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다! 프랭키와 친구들은 콩콩이가 준 꿀로 달콤한 파티를 했답니다.